네 안녕하십니까 박신아의 게임 유튜버입니다 자 3D 게임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람보르기니 베네로 경찰차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일단 먼저 학교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상한 소리는 뭐예요? 이거 소리가 잠깐만요 소리 모두 켜져 있는데 일단은 이쪽으로 가주시고요 일단은 이쪽으로 가주시고요 일단은 가까운 게 이쪽 이제 우회전 쪽으로 갑니다 일단 제가 베네로 얻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경찰청입니다 그래서 우회전 해주시고요 우회전 해주시고요 달리자 달려 이렇게 여기서 우회전하면 돼요 이쪽 앞에 건물이 보이고 저 레이 보이죠? 뭐 카카오티 건물들이 보이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안보이긴 사는 다리도 보이고 이쪽에 은계시에 드라이브 코스 유명하던데 이렇게 왔죠?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드리고 이제 해양공원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드리고 선물 상자가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와주시면 자 이제 자 람고르기니 베네노가 얻어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람고르기니 베네노가 얻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